이번에는 B코드인데요. 첫번째 손가락을 두번째 프렛 6줄을 다 잡는데 6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 3개가 차례대로 4번줄 4프렛, 3번줄 4프렛, 2번줄 4프렛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데요. 가능하면 첫번째 손가락이 여기 조금 어려운데 5번줄을 잡고요. 5번줄부터 1번줄까지 전체를 눌러줍니다. 그럼 6번을 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6번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에서 막는게 아니라 5번을 잡은 이 손가락이 6번에 살짝 걸쳐서 아래에서 위를 걸치게 돼서 6번을 죽게 만들고요. 나머지 손가락 3개를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게 됩니다. 얘를 잡고 3개 잡고 6번을 죽여주시면 됩니다.